여성 1명이 15살에서 49살 사이에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예상한 수치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겁니다. 작년에 1.05명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2분기에 1명 밑으로 0.97명까지 떨어졌습니다. 통계청 전망은 3, 4분기 다 합쳐도 1명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. OECD 평균이 1.68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 절반까지 떨어진 압도적인 꼴찌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도 10년 안에 꼭지점을 찍고 줄어들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